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알고리즘 전망 2022라는 장문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일부는 양자 알고리즘의 현재 상황, 현황에 대해 살펴볼 거고 요새 하락장이 지속돼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의 개인적인 계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는 다가올 미래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한국경제 기사인데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새 인터넷 암호가 2024년부터 적용이 된다 내용만 보면은 이제 인터넷 암호 얘기 같은데 한번 보시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현재 방식의 RSA 암호 체계가 2024년부터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인터넷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올 건데 이게 왜 이러냐 미국 정부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NIST가 올해 1월에 새로운 인터넷 암호 체계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이것을 표준 규격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넷 표준 규격을 정하는 단체도 NIST의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새 암호 체계는 즉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완전히 새로운 암호 표준 규격이 생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RSA 암호 체계가 30년 넘게 사용이 됐는데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비밀번호를 손쉽게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즉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만큼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받아지는 통념이다 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2031년부터는 세계적으로 기존 암호 체계의 사용을 아예 중지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쯤 양자 컴퓨터 기술이 현재 비밀번호를 해독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는 이제 우리 삶에 완전히 다가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우리 하락장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계좌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대처법이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정보 공유 정도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메인 계좌는 이제 아이온큐를 좀 더 계속 제가 떨어질 때마다 사다 보니까 원래 9불 중반대였는데 10불 초반대까지 평당가가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9300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세컨 계좌는 이제 2300주 정도인데 여기는 따로 출매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계속 출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평당가는 9.76불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현재 보유 주식수가 11658주고요 그리고 평당가는 10불 21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에 비해서 한 거의 1600주 1500주 정도를 더 출매를 했고요 달라진 큰 사항이 있다면 원래 솔리드 파워랑 SLDP랑 TQQQ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이온큐를 제일 장기적인 종목으로 그리고 제일 유망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SLDP와 TQQQ는 제가 보기에 적정한 금액이다 싶었을 때 TQQQ는 이제 익절을 했고요 SLDP는 이제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온큐가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금액을 손절을 하고 아이온큐 비중을 더 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타임프레임을 이제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알고리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시세가 크게 뛸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를 지속적으로 출매하는데 제 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줄이니 분들이시라면은 이걸 따라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매하면서 뭐 평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더 싼 가격에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인 2022년 양자 알고리즘 전망 퀀텀 알고리즘 아웃룩 2022 라는 장문의 리포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문을 여느냐 근래 있었던 하이프 이제 열광과는 달리 양자 컴퓨터 초기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겸손하다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재능 있는 팀들은 여전히 양자 우위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언제 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이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알고리즘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쇼어 알고리즘은 이제 소인수분해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RSA와 같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화 방식과 보안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을 가져오는 양자 알고리즘이고요 그로브 알고리즘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이 두 개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암호체계를 위협하는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초기에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리포트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퀀텀 컴퓨팅 리포트라는 미디어에서 보내주는 구독 레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양자 알고리즘 상황은 어떻냐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들은 실행할 수 있는 고유한 양자 알고리즘으로 이점을 노리고 있는데 몇몇 케이스에서 이 알고리즘들은 전통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 컴퓨터 접근법보다 기하급수적인 연산 속도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케이스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속도 향상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양자 정보 처리 이 기술에 대해서는 25년 이상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실제 양자 장치가 이 알고리즘 연구를 따라오지 못했음에도 발전은 눈부셨다 하지만 가장 오래 연구된 양자 알고리즘들은 아직 출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전체적인 대규모 FTQC FT가 이제 Fault Tolerant라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전통 컴퓨터만큼 정확한 양자 컴퓨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지금까지 연구된 알고리즘들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양자 커뮤니티는 가까운 미래의 NISQ 이건 이제 중간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오류율이 높은 아직 정정이 되지 못한 양자 컴퓨터를 말을 합니다 이 장치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초기 FTQC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을 했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들 이제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심에서 이제 잠재적 사용자들인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초기 양자 장치들은 어디서 먼저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그래서 아직 이 작가에 의하면 양자 장치뿐만 아니라 양자 알고리즘이 기업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생산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수준으로 올라온 일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개념 증명 이것저것 나왔다 여기에 유망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망한 큰 우량 기업에서 일상의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알고리즘이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을 기반한 얘기고요 3에서 5년 후에는 이제 NISQ 시대에서 중간 단계 오류율이 높은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 어떠한 중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다뤄질 수 있는가 이제 상업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통 컴퓨터보다 뛰어나겠지만 폭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죠 1, 2년 후 안에는 큰 기업들이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컴퓨터를 일상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몇몇 케이스뿐만 아니라 폭넓은 양자 우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질문이다 그 다음에 7에서 10년 후에는 초기 에러율을 완전히 잡은 양자 컴퓨터 장치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룰 수가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자 컴퓨팅의 열광, 우리가 투자 열풍을 봤잖아요 아이언큐도 이제 35불까지 올라갔고 이 열풍, 하이프가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작가는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밝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재목이 우리는 아직 도착 전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클라우드를 통한 양자 컴퓨터 액세스는 IBM 퀀텀이 2016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벌써 5,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구글이 2019년에 양자 우위를 시연을 했고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이 2021년과 2020년에 양자 우위를 다시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집중과 관심이 뜨거워졌죠 또한 미국과 중국이 이 양자 컴퓨터 기술 전쟁을 시작하면서 뜨거워졌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증가하면서 양자 전문가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모여서 토론을 종종 하는데 이 토론의 분위기가 양자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됐고 배포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톤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겸손하다는 거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D-Wave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팅은 아니고요 양자 어닐링이라는 이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인데 2019년 리스본이라는 도시에서 버스 라우팅 최적화와 같은 현실 세계 시연을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개념을 증명하는 수준의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블루칩 앤드 유저 이제 블루칩은 우량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 이 우량 기업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생산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양자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큐비스 2021 이라는 행사 연설에서 D-Wave의 수석과학자인 캐터린 맥게우치라는 사람은 D-Wave는 양자 프로세서가 일상적으로 오버헤드 비용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빠를 때까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양자 우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우리는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도달하는 법은 알고 있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다음 업체인 캔브리지 퀀텀 여기는 이제 허니웰과 합병을 했죠 그래서 퀀티넘이라는 사상 최대의 양자 컴퓨팅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퀀텀 오리진 이라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상업적 배포를 달성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 암호화키에 대한 난수를 제공을 합니다 랜덤 넘버를 제공을 하는데 강력한 검증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장치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줄 수 없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우량 기업 중에 사간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만약에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한다면 처음으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정규 생산 프로세스에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 오리진 이라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는 허니웰의 양자 컴퓨터인 H3에서 실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현재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작가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양자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통 컴퓨터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하드웨어가 더 크지만 하드웨어가 진범에 따라 여기에 있던 마켓쉐어들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극초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결과가 겸손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일부 이외에 뒤에서는 폭넓은 양자 우위를 찾기 위해 어떤 여정을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초기 내결함성을 가진 양자 장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양자 알고리즘 전망 2022라는 장문의 리포트의 일부인 양자 알고리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양자 컴퓨터가 왜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미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되는 하락장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계좌 공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정보 공유 목적으로 드리는 영상이고요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모든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하시고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안 Button 안ics as pas 감사합니다.